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인 부연준 안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어 연준이가 준 반지 제대로 껴보지도 못해 반지야? 반지 못 받았어? 연준이가 작년에 너 뉴욕으로 떠나기 전에 너한테 줄 생일 선물에 이제 숨겨놓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비행기 시간 다 됐어 사람들은 다 연준이를 놔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 아침에 넣을게 빨리 나와 이렇게 계속 잘 챙겨지면 나 매년 생일보다 자꾸 기대한다 나도 이제 한 끼인가 봐 연준아 올해 내 생일의 빈 소원은 널 다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는 거야 연준아 네가 보고 싶어 건민주 너 정신이 들어와? 너 나 알아보겠어? 어? 연준이 맞대 이름하고 나이 좀 말해볼까? 연준이 건민주 건민주? 건민주인 것 같은데요 우리 셋은 마치 오랫동안 친했던 단짝들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다 너 우는 걸 보는데 기분이 이상했어 뭔가 가슴 어딘가가 욱신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너가 저번에 그랬지 내가 건민주한테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맞아 나 건민주한테 관심 많아 나 건민주 좋아해 이게 나만의 황금 비율이 있거든 고춧가루 두 큰술 식초 한 큰술 이렇게 해야지 최고의 짜장면이 완성되니까 될 수 있는 거지 연준아 연준아 이거 네가 그린 거야? 응 왜? 왜 이 그림이 여기 있는 거야? 왜 네가 구현준이었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가 구현준이었어 군님 남시현이 구현준인 거지 제가 98년도 민지 몸으로 들어간 것처럼 연준이도 남시현 몸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렇죠 균이야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의 구현준이 구현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23년도에 한준이의 과거가 되게 만족 거예요 헌배만 내 마음 받아주면 나 영원히 삼매결을 안 떠나 너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? 우리 사기기 시작한 날 너의 마음이 날 부르면 이게 무슨 뜻이야? 언제든 너에게 갈게 시현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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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 한 번만 지 시간 속으로 가게 해줘 이거 다 없애줘 시현아 이게 끝이 아니야 너는 시현이 너라면 널 반드시 찾아낼 거야 저기 우린 반드시 만날 거야 얘 갖고 널 찾으러 갈 테니까 해결되고 사기기 시작해 제니어 노의빼 들어가요 선택해 살살면 되는 거 ting에 자